철을 하고 있습니다.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그렇게 돌아다니도 없더니 드디어 전통신만의 이론으로 무장된 산삼 감정위원 박장섭 감정위원께서 첫 번째 산행에서 첫 사고를 발견하셨습니다. 배심 중입니다. 좀 멀리 뿌리를 다치지 않도록 좀 넓게 넓게 해주세요. 천천히 천천히 좀 큰 것 같습니다. 네. 다행이다. 어이! 그래 이게 너무 세게 많네. 굉장히 약한 거였어. 아 깨졌기도 했네. 여기서 수변해서 그냥 끝내야지 네..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